아 상상도 하겠다 떠나는 거야 상상해 상상해 미래로 가볼까 바람을 선배님 이거 알겠는데 24시간 너무 잘 못했다 어차피 내 무대 보면 다들 기억할 것 같아 보라 보컬 지금 잠깐 즐겨놔 잠깐 내가 자리를 비운 거지 내려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도 K 선배님을 되게 좋아해서 다음 무대는요 4군 하이키의 휘소시 매보잖아요 매보셔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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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잔인하지만 이번이 기회다 네 저희 동점자가 발생해 제 투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동점자는 보라 씨 그리고 다음 동점자는 세 분입니다 업다운 배틀 재평가 결과 재편된 1군 공개하겠습니다 퀸덤 퍼즐에는요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바로 퍼즐룸 퍼즐의 권한을 가진 소수의 멤버만이 이 퍼즐룸 이 퍼즐룸이라는 곳에 입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업다운 배틀을 괜히 한 게 아니잖아요 이 퍼즐룸 퍼즐의 권한을 모두 모두? 모두? 왜? 혼자서요? 별가 나오는 거 이게 라이브예요 드랍이라니? 드랍이라니? 드랍할 멤버는 K 선배님입니다 K 선배님입니다 하사님입니다 달래주면 더울 거 같지? 알았어 하나 둘 셋 파사 우ET 드랍 블러